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 이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이고요 18만 1500원에 30%인데요 얼마요 18만 1500원이요 30%요 네 이거를 장기로 사서 모아서 가져가려고 한 50%까지 채우려고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불가능은 없어요 주식에서는요 롯데케미칼의 미래 그러니까요 불가능에는 주식화 주식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요 뭐든지 돼요 마음만 먹으면 계획을 짠 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사실 본인이 계획이 있다면 제 계획이나 저의 의견은 참고용이 되는 거고 본인 계획에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 기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는 둘째치고 시청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갈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일단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장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불안하면요 조금 빠졌을 때 손절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손절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금 빠져내려가면 불안해가지고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안 좋은 종목도 급등 나오면 저런 거 사서 수익 보는갑다 해가지고 따라 붙었다가 막 물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롯데케미칼을 좋게 보고 계시고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전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건 시청자님이 결정이고 시청자님이 어떤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조언을 조금 첨언을 해드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시청자님이 전화 끊고 아마 계획을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계획과 저의 이야기는요 이런 기초 소재 산업이라고 하죠 롯데케미칼은요 어쨌든 화학, 약품,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정제를 하고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잖아요 그죠? 네 그러면 산업이 성장을 해야 산업이 지금 좋아야 경제가 좋아야 제품도 많이 만들고 제품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재료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 롯데케미칼의 어떤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산업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? 네 근데 지금 경제는 어떤 것 같아요? 안 좋죠 네 안 좋은데 얘들이 많이 팔릴 건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대 최대의 적자 규모가 지금 나고 있는 거죠 1조 원씩 벌다가 4천억씩 적자가 나 있는 게 이제는 얘도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지금 제품 만드는 공급량을 줄여야 된다 감산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럼 얘들의 매출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인가라고 하면요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당분간만 안 좋은 거면 바닥을 여기 잡겠지만 향후 1년, 2년 안 좋은 거면 1년, 2년 중장기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모아가겠다 한다면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또 다시 또 어쨌든 불황이 오면 호황이 와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할 텐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왜 내려가는 걸 물려있을 생각을 하십니까?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장기로 가져갈 거면 왜 사서 가져갑니까? 현금 들고 있다가 롯데키미칼 지켜보다가 떨어졌을 때 사도 그 장기 투자 아닙니까? 사람들은 계좌에다가 집어넣어놔야지만 장기 투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것도 하나의 장기 투자인 건데 맨날 그냥 뭐 돈 집어넣어놓고 주식은 무조건 사서 가야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안 사서 들고 가면서 롯데키미칼 상태 주가를 보고 대응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비중이 30% 너무 많으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라올 때 어차피 얘는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본전에서 한 5%까지만 비중을 다 줄여버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답하시고 조금 지켜보다가 경제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경제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침체가 오고 위기가 와버리면 이 주가는 정말로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럼 그때 왕창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계획 수정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